뮤직비디오 오랜만에 이거 하지 말자 노티드 도넛에서 사온 초코크로플 네? 네? 참아 어 크러플 우리 그래도 메인인 우유부터 먼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우유 잘라주세요 오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더러워 빵 칼 갖고 올 걸 그랬나? 아 여기 동지여서 너무 달지 않아? 완전 맛있는데? 나도 완전 맛있다 난 이게 좋아 딱 적당한 달기인데 어 왜 이게 메인인지 알 것 같은데 응 기분 겉에 설탕이 달고 씹히는 맛도 있고 우유크림은 부드러워 부드러워 사람마다 다르죠? 네 너무 달아 자 그 다음에는 무가 더 약할까요? 맛이 카야 먹을까요? 바닐라 먹을까요? 레몬 먹을까요? 카야, 바닐라, 레몬으로 먹는 게 낫다 그럼 카야 갑시다 이 안에 든 거 버터야? 응 어 버터랑 카야찜이요 자, 커팅식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 달짱 음 음 이게 무슨 맛이야? 뭐야? 약간 무화과 비슷한가? 어? 끝맛이 되게 좋다 무슨 맛이에요? 카야찜과 버터의 관상적인 조합 대본 얘기 근데 카야찜 맛이 많이 안 느껴지지 않아? 응 버터, 버터 그냥 버터랑 겉에 설탕 맛? 그냥 버터랑 겉에 설탕 맛? 그래 아니면 카야 맛 있던가 카야 맛 모른다며 꿈맛이 있는 잼 맛이 카야찜 맛이 아니야? 응 난 느꼈어 카야 맛은 바닐라 가보도록 할게요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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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ersonal 크림 대박 사실 구라빈이 그리도 além 바닐라 바닐라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대박인데? 커스타드인데 약간? 완전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우유 어디 갔어? 우유 어디 갔어? 대박이다. 짱 맛있다. 얼그레이도 이거랑 비슷한데 그냥 얼그레이 크림 냄새. 기대된다. 다음에는 사치 불 때 하나 콱 먹어봐야지. 와 그 다음에 레몬. 레몬은 미히피. 그냥 이쁘게 눕혀놔. 이뻐다? 아니야 안 이뻐. 그렇지 않아. 레몬은 뭐 그냥. 상큼하겠지 뭐. 두드러우겠지? 어 어떡해. 어떡해. 이윤이 여성 있어? 액션. 눈영수 희생하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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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맛 없어? 뭐야 레몬 맛 없어? 뭐야 레몬 기대했는데. 누가 여기 아이셔 넣었어? 아우 나 원래 과일 맛을 별로 안 좋아해. 야 이거 진짜 시다. 아니 근데. 얘는. 자기 임무에 충실한 거야. 레몬이니까 레몬 맛을 냅을 뿐. 임무에 충실해. 아 그치. 우리는 얘를 더 뭐라 하면 안 돼. 근데 레몬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이거 마지막에 먹을 거야. 상큼하게.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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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진 않는데. 너무 닮으면 또. 조금. 그렇지 않느냐. 소심. 음. 음. 그냥 코코 맛인데. 음. 초코 우유 맛이야. 음. 음. 초코 우유 맛이야. 찍어줘. 아 맞다. 깜빡. 귀에 배경. 어떻게 이상한데. 그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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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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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나 이쪽에 있어서 안 보였어. 본인이 드신데요. 안 보였어. 뭐야 얘 왜 이렇게 차별이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음. 짱 맛있어. 음. 블루베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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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많이 시큼하지도 않고 괜찮다. 이게 딱 블루베리. 음. 달달 상큼. 뭔가 레몬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무난한 느낌. 음. 엄마랑 아빠 주자. 어. 미쳤어? 엄마랑 아빠. 어. 하하하하. 아. 보현나 같은 일 한번 너. 아. 아무리 잘랐다고 하지 마. 비쭈. 얘 슬프고 있는 게 더 웃겨 얘 생크림인가? 우유크림 같지 않아? 아까 우유 생크림 그거일 거 같지 않아? 우리한테는 무브바인 없어요 어? 무브? 무브? 무드! 화났어? 어? 화내면 어떡해? 어금 깎여물었다고 너무 무거워 진짜 맛있겠다 따뜻하게 먹으면 어차피 크림이 묻겠다 통긋은 듯한 냄새인가? 맘에 치즈 너무 무거워 이게 오우 신크림 맞다 응 땀이 똑같아 아니 쫄깃쫄깃한데 나는? 맛있어? 응 뭐가 더 맛있어? 이거 오우 오우 음 음 음 좋고 자 지금까지 그래서 다 먹어봤는데 크로토과지 포함해서 다행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바닐라요 유경인요? 저도 바닐라요 순위를 맺는 의미가 없네요 바닐라를 여러분 드셔서 나눠드시지 마시고 그 하나를 앙 드셔보세요 저희는 느껴보진 못했지만 그러면 뭘 사지 말아야 되나요? 레몬 레몬을 좋아하신다면 이 멘트 어디서도 들었는데 네 홍삼을 좀 하신다면 도둑놈들이네 이거 6,000원 빨리 영상에다가 말해 올리자 도둑놈질 이게 6,000원짜리야 내가 시킨거 8,500원짜리란 말이야 근데 똑같은거야 2,000원 차이면 2,500원 차이야 다이요 뭐지 이름 뭐야 엄청난 대왕피자에요 저게 안보여 녹화중인데 아 보여 보여? 좀 보여 크기가 가위정도 가위로 보여주세요 이 크기 이 사람들 어떻게 잘라줄거야? 거기 나와있는것을 다이아몬드 크기로 잘라주라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이렇게 모양을 낼까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먹어보죠 잘먹계심놈 맛있다 음 그냥 피자맛 안에 토마토 엄청 많다 근데 한조각을 혼자 먹는거니까 이 튀어나오지 말고 괜찮은거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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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 여러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뭐야 진짜 너무 급하게 급한거 아니야? 그럼 너가 멘트해 빨리 나이스니까 다이가 해 다이가 말 안했잖아 너 말 안했잖아 갤러리아 광고에서 노트류도넛이랑 피자를 사갖고 와서 먹어봤는데요 참 맛있었구요 끝 너무 성의 없어 한수하물 파티 어 좋은데 제목? 다이가 이번에 해 왜? 한 번씩 하는거지 어차피 한 명 꼽았을건데? 내꺼 먹어야 아 제발 나래 이상하려고 아 잠깐만 아 나 너무 웃겨 조종하고 있어 유경이 아가 너무 웃겨 내가 봤을때 분량 5분 남아 아 빨리해 5분 남으면 많이 남아 자 저희의 탄수화물 파티 먹방 영상은 여기가 끝이구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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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